먹어도 되는지 제가 또 닭발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요, 이거 아니 닭발이 이렇게 커? 원래 요만하지 않아? 아니에요 닭이 약간 브라질을 사는데 진짜 닭발 매워요 이게 음식이 다 된 음식이에요 닭발을 좋아하는 정국이다 그 정도야 남자다 빨지발 야 빨지발 원래 이렇게 먹는거에요 끝에 먹는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거 나 소리 너무 싫다 얘가 대왕이 있고 신이 있는데 원래 둘이 한 명이었다 신이 주면 되죠 그럼 신이 제일 새해? 그렇지 말상 신이 제일 새해 내 신이 너조차도 모르잖아 너도 아프잖아 cause you're mine I just wanna blow your mind 이렇게 넌 또 멀어져만 가는데 아무렇지 않 정복이를 잘 챙겨주는 지민이 형을 위해 오늘 하루는 정복이가 지민이 형을 챙겨주는거에요 아 진짜 미쳐 지민이 형한테 고마워라고 들으면 미션 클리어라고요? 챔이요 평소에 그런 말을 잘 안했었는데 고맙다 고마워 이 형은 진짜 못하는데 챙겨주는거 일단 알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샀어 지민이 형 잘생겼네요 오늘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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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운 참기름 멀리 알아서 괜찮아요 어 왜 그러지 강의 구모겸장 아그래 누구지 핫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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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ou go, 사라잖아 아 이거 사라 저 Digit 저거 내가 행복한 soro 요즘 정국이가 카메라만 보면 뽀뽀하고 싶어요. 왜 방을 안 치웁니까? 왜 잘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졌습니까? 왜 잘 수 없는 공간을 두고 우리 방이 다 살집니까? 도대체 왜 그러신지 알려주시죠. 이게 누워오면 다른 형들의 방의 침대가 아른아른거려요, 누나면. 좋군요. 그래서 조만간 제 방에는 침대도 좀 갖다 뺄 생각입니다. 그러면 어디서 잘하나 보여요? 형 침대요. 좋네요 좋네요. 인케는 차 안아이. 자, 이리 와요. 많이 가쇼. 어? 뭔가 밑이 하실 것 같아요. 나니가, 나니가 오 다논되는 데쇼까? 자, 이리 와요. 레디. 고! 지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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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뷰 이, 이리랙. 이, 이리랙. 이렇게 생긴 이런. 한 번, 다음번에 다친다. 우리, 그는 나의 껌리, 우리, 그는 나를 또 나눔다. 우리, 그는 양이 올라와서. 어린다어, 이, 그는 머리를 쓸어내는 게 아니라니까. 그들은 머리를 쓸어내는 게 아니라니까. 학교야. 소독해. 소통해. 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로 아! 다시한번 애mia 아이디쉬 아! 아니야! 아니야! 내가 아니야! 줌 땡길테니까 표정 변해봐봐 이야 할께! 준비 시작! 이야아아아아악 민? 민? 민! 쭈미이! 와우 이는 베이디 슈투미 줌 땡길 테니까 표정 변해봐봐 이야 할게 준비 시작 이야 이야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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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니까 바람을 써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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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는 노래 워낙 노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. 栗의 핵심은? 알겠습니다. 오늘의 doğrus이의 핵심은? 정성적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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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의 이야기를 하나 둘 셋 gaстав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여자iş Home Home 토태ana! 뭔가 상영아님 오늘 내가 아끼는 동상을 속에 생각인데 굉장히 정서 불안이야 굉장히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우리 또 옷 안 갈아입어요? 노래 들어와 집으로 와야 돼? 옷 갈아입잖아요 나한테 들어와야죠 다들 감독님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승훈 씨 승훈 씨 어떡해요? 아 죽을 수 없네 승훈 씨 어떡해 왜 안 해? 나는 쿨한 남자니까 제 스타일 어때? 응 코가 부는 남자 그래서 쿨한 남자 코..코가 대박 말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AK의 커몽이에요 하핰 하핰 했다고 뭐해 오 다 죽었다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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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핰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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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연 잘 갑니다. 하연. 지민아, 괜찮은 거니? 저의 차이 맞지? 남자들이 좀 치고 맞고 하면서 인맥이... 아, 인맥이 아닌가? 지민아, 타이가 좋아해요. 방종이... 고마워! 고마워! 야! 하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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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좋아요! 또 다른 거 해봐. 다 똑같이 해줄게. 뭐에요? 뭐야? 아, 지민이 톤이야? 이게 내 톤이야? 상관해봐, 상관. 너는 내 꿈의 출처 떼끼 떼끼 떼끼가 뭡니까 떼끼 떼끼가 예? 떼끼 떼끼 누구 때리러 갑니까? 떼끼 떼끼 다녀요 떼끼 떼끼 아 이러니까 만년과장 아닙니까 만년과장 에허허 cherche 어디는 나가게 되요? 집에 가vas Dri 문이 차가 Parram 거 rampake for 정국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? 아 진짜요? 별로요 지금 밥 사요 아니 이건 뭐예요?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사고 정국씨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가지고 싶은 거요?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 지민씨가 가지고 있는 거 졸업 선물인가요? 졸업 선물이죠 그렇죠 간단한 걸로 합시다 네 정국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증까지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딱! 아파트 딱! 갑자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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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뭐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한국어에 썼나 내가? 네 그 어디지? 무섭다 아! 손을 들어! 태하겠다! 맞다! 맞다! 손을 들어! 이러면 진영이랑 눈물을 쳐서 태하겠다! 태하겠다! 나 아니야 사사캠 팬들! 사사캠트! 오늘 콘서트도 재밌었습니다 내일은 어제 오늘 해봤으니 훨씬 더 완벽한 콘서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빨리 지민씨가 좋아하는 방탄의 황금막내 정국씨 네 그렇게 좋아요? 지민씨?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귀엽더라구요 네 봤돌지